안녕하세요 산마루에 입니다.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고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진달래를 만날 수 있는 부천 원인미산 진달래동산에 왔습니다. 전철 7호선 부천운동장역에 하차했습니다. 2번 출구로 나가겠습니다. 약 300여 미터 직진 후 좌로 입구가 있습니다. 주차는 부천종합운동장이 종일 4천원으로 길 건너에 부천시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종일 6천원입니다.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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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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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